립싱크 연기를 한 번 우리가 보여줄게요. 이게 신문인가? 응. 오케이, 렛츠고! 누가 문제하지? 지금부터? 나, 나부터 해볼게. 저건 뻔뻔하다. 뭐야, 깜짝이야. 잘한다. 형, 앞에서 들으면 조그맣게, 조그맣게 얘기해. 잘한다. 소리를 약간 들리게, 약간 소리 내네. 이거 원래 영철이가 조그맣 한 건가? 잘할 것 같아, 영철이. 아니, 너무 잘할 것 같지 않아, 그렇지?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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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운드 기대돼. 오케이, 세븐스타! 진짜 거의 사이코패스거든. 아, 웃어. 아, 예민아! 일단 안 웃으면 무서워. 예민아, 차라리 그냥 똑똑하게 좀... 맞아, 더 무서워. 드라마 너무 많이 봐서 진짜 많이 봐서. 맞아, 맞아. 이제 안 웃는다, 진짜. 진짜 내 소아. 진짜 내 소아. 진짜 내 소아. 진짜 내 소아. 이게 얼마나 되냐면 우리 가사를 안 틀어줬거든? 다 외우고 있네, 그냥. 이거 읽는 일이 달달달 했구나. 이거 잘했어, 잘했어. 목소리를 더 크게 했어. 예빈이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예빈이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예빈이 소리인 것 같아. 자 마지막 무조건 1등! 대상! 1등 1등! 1등 1등! 이거 하나도 안 들이고 부르네! 이거 한번 봐도 돼? 두 년 동안 읽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런 거 어때? 현수야! 예민이가 다 숙제된 상황이니까! 이거를 그냥 썩어보지를 하지 말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면서 움직임이 있어요! 뮤지컬 버전으로! 이렇게 마음이 저렇게 하면... 이러면 어때? 우리 한 번 불러줘! 호동이가 한번 심어 불러줄 거야! 자 우리 방송반! 잘한다! 나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나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나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장훈이는 우리가 잘 안 본다예! 나이구! 나이구! 나 최고로 존경해. 너를 봐, 너를 봐. 아니야. 너도 해. 아니, 덩칩이 목소리가 너무 깨꼬리 같아서 놀랐어요. 완전 소풀하노네. 완전 소풀하노네. 눈치고. 이거 했어, 얘. 뽁뽁뽁뽁뽁뽁뽁뽁뽁뽁뽁뽁.